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는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향하는 구습항공 304편입니다. 현재 이 비행기는 고도 약 6700m, 속도 약 560km로 순항 중에 있으며 잠시 후 착륙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영상 25도씨입니다. 금일 싱가포르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항공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착륙시 안전벨트를 작용해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잠시 착륙 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륙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의 잠시 착륙시 싱가포르의 잠시 착륙시 싱가포르의 잠시 착륙시 싱가포르의 잠시 착륙시 싱가포르의 잠시착 자식은 버린들 수익성 she is forsaken I'm one of them so she has it all belongs to her is that it wonderful I'm never always one of them she is forsaken she is the single one 이 눈을 멀게만 느껴져 시간 없이 또 그런 거라면 하지만 이곳에 오른다면 난 꼭 찾아줘 꼭 찾아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